자 이더리움 봅니다. 이더리움이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왔다 갔다 심합니다. 최근에. 똑같아요. 비트코인하고. 제가 이때 말씀 드렸었죠. 이더리움을 보고 저는 비트코인을 좀 팔았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떨어지면서 이쪽 지지선을 밟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채널이 형성됐고 그러면서 이제 얘도 비트코인하고 좀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위아래 박스가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움직이길 기대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해주면 그때 좀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 계속 비트코인보다. 컨트롤 커맨드 누르죠. 네. 커맨드. 비트코인보다 좀 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갔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조금. 2, 3주 엄청 빠졌죠. 그런데 얘는 이 패턴을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보다 크게 오를 겁니다. 이 패턴을 돌파할 때가 변곡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에 비해 좀 오히려 지루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 패턴을 돌파했을 때는 이제 상황이 역전된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필두로 알트코인 하고 좀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상승을 그때서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사실 최근에는 여태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더리움이 따라간다. 이런 추종적인 무브먼트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하락장이 크게 오면서 그게 좀 해소가 된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와 이거 2천 달러 때까지 쭉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행히 3천 달러는 버텼어요. 그 이후에는 솔직히 저항선만 잘 뚫어내면 생각보다 잘 오를 것이다. 비트코인은 봐야겠지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저항선이 지금 보이는 게 박스가 밑에랑 위에를 한 번씩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단 하단으로 말씀드리면 상단은 3,300달러. 그리고 하단은 2,700달러. 변동성은 꽤 큰 거죠. 변동폭은.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좀 수렴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횡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가 하단을 밟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네. 고용 배널리스트가 지금 제 맥북을 쓰고 있는데 맥북에 익숙치가 않아서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자꾸 화면을. 이게 휠도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더리움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래도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벗어나지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우리가 좀 잘나간다 싶을 때 3,800, 3,900. 이 달러 때에서 거래가 됐다가 지금 3,000이거든요. 비트는 그 얘기하기 좀 어려웠어요 사실.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세가 이 알트 쪽으로 왔을 때 이더리움이 먼저 첫 번째 타깃인데 좀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까 솔직히? 네. 있죠. 저는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알트코인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모아가는 타이밍이긴 한데 좀 본격적으로 사기에는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한 흐름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을 최소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좀 행보가 좀 길어졌을 때 천천히 DCA 하는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도 이더리움 DCA 해도 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더리움에 투자하시거나 혹은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디파이 썸머 시즌3 이런 거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은 지금 약간의 저가 매수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DCA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그러면 밑에 3천 현재 가격대 밑으로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2,700달러 여기까지는 열어둬야죠. 일단 열어두고. 네. 여기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약간 그 이더리움에 있어서 재난 상황 같은 게 1차적으로 온다고 하면 5월 달에 있을 수 있는 ETF의 부결, 미승인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나오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마 혼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더리움은 혼자 빠지지는 않을 거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아마 떨어질 건데. 네. 일단은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의 SEC의 ETF 미승인 가능성이 지금 90 아까 몇 프로였나요? 89%라고 시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 꽉 잡으시면서 시장 상황 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가 좀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디파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상세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DCA를 하시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이더리움은 현재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사실 저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느낌이어서 이게 투자하기에 참 까다로워졌다 최근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바닥을 2700선으로 차트상에서 놓고 DCA를 하셔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샘 리님이 최고의 미디어와 최고의 트레이더 회사다. 저희 직원분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자 솔 마루네님 폴카다 추천해 주셔서 지금도 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추천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주목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뚜리님이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서 SEC의 증권성 12는 어찌 보시는지요. 요게 아까 저희가 이현재 아나운서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우려를 했던 바가 이건데 일단 방식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별 감흥은 없으실 수 있는데 이게 ETF가 되냐 안되냐는 감흥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잠깐 의견을 주시자면. 저는 안되면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되면 아주 좋겠죠. 아 되면 아주 좋다. 네. 그러니까 안되는 거를 시장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한 대로 흘러가면 가격에 큰 영향은 보통 없습니다. 이미 킹 반영이 되어 있는 미승인이 킹 반영이 되어 있는 선반영된 지금 마켓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ETF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면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이런 식으로 올라왔겠죠. 차트 잠깐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ETF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으면 비트코인보다 강하게 반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ETF에 대한 공포감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덜 오르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다 ETF가 안 될 거라고 최소 연기 아니면 부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 거면 그냥 차라리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마치 반감기처럼 이더리움 ETF를 두고 홍콩에서는 승인이 됐고 아직 거래가 개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뭔가 그 기점을 두고 지금 기다리는 경계 장세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저는 연기만 돼도 오를 거라고 보겠습니다. 완전 완전 부결이 아니고 다음에 할 거라만 해도 거기서 하면 뛸 거다. 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시장의 공포감이 더 크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ETF에 대한 미승인 가능성은 확실히 지금 시장이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킹 반영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되면은 오히려 좋은 것이고 그리고 웃두리님이 웃두리님이 여쭤보신 거에 대한 이제 증권성 시비 관련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테이킹하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 곳의 경우 라이더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지금 테크를 걸 수 있고 또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홍콩에서 매수를 했을 때 많은 돈을 집어넣게 되면 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것 자체가 비트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이더리움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랬을 때의 지분 대결도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 그만하고요. 바로바로 차트로 또 넘어가 볼 텐데 이더가 항상 이제 흉폭한 모습으로 추락할 때 솔라나는 올랐었어요. 사실. 왜냐면 이더가 빠지면 솔라나로 많이 자금이 이동했었거든요. 근데 솔라나가 사고를 한 번 치는 바람에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새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솔라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솔라나는 사실 차트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라나 맨날 좋대. 얘는 저항선을 돌파했고 여기를 좀 지지를 테스트해주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다른 코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저항선이 있었을 때 돌파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를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얘는 이런 애들은 또 빠질 우려가 있어요. 저점을 깨는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깨고 올라갔네요 다시. 네. 근데 얘는 그냥 이 지지선을 지켜줬어요. 계속 올라가는 흐름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트코인을 몇 개 대충 계속 훑어봤는데 이런 차트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주목 코인으로 갖고 온 것도 비슷한 모양새이긴 하거든요. 솔라나랑.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좋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올라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거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좀 탄탄하고 좋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흐름에서. 일단은 솔라나가 저항선이 분명히 이제 박스로 쳐진 것처럼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붙임이 있었습니다만 급락 상황이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서 왔습니다만 그거를 회복할 만큼의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다른 코인들은 이거죠. 지지선. 이게 이 저항선이라는 거는 돌파를 하고 나서는 지지선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은 이 지지선을 지지해주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솔라나는 이 지지선을 완벽하게 테스트한 모습. 좋다. 얘는 상승의 구조를 아직까지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비트코인으로 대입해보자면 지지선이 좀 깨진 느낌인데 근데 저는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예만한 차트가 없다. 솔라나를 항상 보실 때마다 솔라나가 힘이 좋고 내러티브를 떠나서 차트의 모양이 참 예쁘다.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한 그런 블록체인이고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오늘도 똑같군요. 그냥 힘이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힘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락은 일단 최소한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힘 있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약간의 조정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급락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솔라나에 대한 비전인데 만약에 지금 솔라나가 사실 190, 180 후반에서 움직이다가 네트워크 장애로 지금 저 밑에 보시면 한 번 뚝 떨어졌던데 저때 140대까지 내려갔던 것인데 만약에 지금 차트에서 또 많이 그 사이에 즐금슬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매수의 타이밍을 본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얘도 그런데 지금 사기에는 이쪽에 좀 저항선이 있긴 하거든요. 170달러 정도? 여기서는 또 조정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단기로 접근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선을 한 번 터치를 하는 걸 보시고 그 다음 흐름에서 좀 눌렸을 때 그때 사는 게 어차피 같은 가격에 사더라도 이게 저항선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걸 좀 보고 나서 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56달러에 지금 사더라도 올라간 걸 보고 내려왔을 때 사는 거랑 지금 사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일단 터치하는지 보시고 그때 이제 눌렸을 때 천천히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 보시면 저항선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제껴내면 그 이후에 매수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솔라나가 앞에서 올랐던 전적이 상당폭으로 더 위에 높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는 일단 내러티브 자체에는 여러 가지 쓰임새라든지 하다못해 밈코인도 요새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핸드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차트적으로도 내부적인 부침이 좀 있었지만 극복해내는 모습이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만 좀 잘 돌아가면 솔라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2%씩 부족하네요. 또 최근에 솔라나에 대한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약간 펀더멘탈을 좀 구체화한 기사더라고요. 매출액이 저번 분기 대비 200여%가 상승했고 이런 기사인데 매출액이 저 이제 온체인 상해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아 매출액이 발생하는구나. 이제 코인도 좀 펀더멘탈이 생기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가장 먼저 생길 종목들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인 거니까 좀 주목할 만한 코인으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사실 기업으로서 잘 돌아가게 되고 구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좋긴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들이 발행한 코인이 증권성 여부에 시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면의 동전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제가 알기로는 솔라나는 상당히 이제 고도로 발단된 기업의 모습을 잘 갖춘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솔라나 그만 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차트가 그렇다는 거니까 농담이었고요. 자 리플 얘기예요. 네. 리플이 4월에 이제 소송 관련된 이슈를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SEC가 리플에 부과했던 합의금이 조정이 잘 돼서 해결이 되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진짜 웃기는 건 아니고 리플이 만 달러도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웃었어요. 확실히 웃죠. 100달러에서 만 달러의 레인지를 가질 것이다. 엄청 폭이 넓은데. 이런 기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어제 오늘이에요. 그만큼 이 SEC 소송과 리플의 가격은 정말 정말 붙어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리플 차트 항상 좋다 그랬거든요. 가격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얘는 올라가기 전에 골파기 한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골파기가 나왔고 지금 또 반등을 최근에 비해서 엄청 잘해주고 있잖아요. 최근 상황들에 비해서는. 아 이거 뭐 약간 리플 단타쟁이들 코인인가? 뭐 이런 식으로만 움직일까? 근데 이제는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 이제는 해야 된다? 네. 제가 이때도 한 번 주목하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때는 이렇게 무화가야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골파기를 항상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골파기도 나왔고 요즘 반등 추세도 보이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왔을 때 리플은 먼저 올라가거나 가장 늦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 그것도 화끈하게. 네. 중간에는 절대 안 올라요. 그러니까 먼저 상승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상승장이 왔을 때 이렇게 먼저 가는 종목을 먼저 수익을 내면은 매매가 엄청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좋다. 일단 골파기를 한번 했고 개미도 털었고 공포감 조성 확실하게 했고 0.5달러 중간에서 거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1달러 뭐 일단 두 자릿수 달러 때 가면 좋겠는데 참 그래요. 차트는 깔끔하고 그리고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고 중간이 없는 그리고 소송전이 클리어하게만 되면 떡상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손을 대자니 리토 속이 생각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4월에 좀 예고된 일정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은 주목을 계속 해보시고 더 올라갔을 때 한 0.73달러 여기를 돌파했을 때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0. 항상 얘기하시죠. 0.73달러에 지금 라인이 저항선이 있고 이거를 뚫었을 때 사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0.7달러 때를 기억하시다가 이게 심상치 않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떨구올 때 확실히 떨구고 올라갈 때 확실히 올라가기 때문에 무브먼트 계속해서 지속 관찰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송승제 애널리스트, 고인비 애널리스트는 리플 차트는 항상 좋다. 얘는 사실 0.9달러를 돌파하고 사도 돼요. 하나로 치면 한 1,300원, 1,400원 되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 소리네요. 이때 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다는 거예요. 얘는 저는 최소 1.3달러, 4달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소고 목표가는 한 2.8달러 여기까지 보고 있고 그래서 얘는 올라가는 흐름만 보인다면 늦게 사도 늦지 않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높은 타깃가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는 해야 된다. 또 워낙 고가에 지금 들고 계셨다가 잊고 계신 분들도 많죠. 거기다가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랩스 재단이 갖고 있는 물량도 상당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물량 공세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차트는 그런 걸 반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탔을 때는 그런 이슈들이 있더라도 크게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악재들은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도 악재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악재들은. 뭐 갑자기 블랙록의 ETF 유입량이 순유출로 돌아섰다 이러더라도 악재는 거의 한 번에 털어내기 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는. 대마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깨졌을 때는 위험하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굳이 미리 살 필요가 없고 올라갔을 때 따라 타도 늦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리플을 대마의 일종. 대마불사다. 달리는 말은 멈추지 않는다. 로 포함을 시켜주셨습니다. 리플은 일단은 기대가 많이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홀딩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역시 주목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트코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지금 라디오 듣듯이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아까부터 한 150분 정도가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6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구독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L.E.님이 오늘은 술 깨고 나오셨다고 어제 술 먹었어요? 아니요 어제 안 먹었어요. 어제 안 먹었죠? 아직도 숙취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깔끔한 모습으로 저희 고용 비누리스트가 이제 캠핑족이신데 최근에 이제 겨울 내내 쳐놨던 장박지이를 최근에 거뒀다 그래요. 주말에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캠핑을 이제 다시 세팅을 하기에는 너무 피곤하고요. 저처럼 이제 축구장이라도 가면 뭘까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네. 좀 쉬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맑은 머리로 차트를 좀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우두르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하는 코인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주목코인 하나 보고 나서 한 두 개 정도 더 볼 텐데요. 말씀해 주시면은 확인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까지 봤으니까 이제 뭐 봐야죠? 주목! 네. 주목입니다. 저는 비체인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비체인? 네. 이게 이제 중국 홍콩 내러티브를 타고 있는 코인이죠. 홍콩? 네. 저흥콩 갔다 왔죠. 네. 근데 이제 비체인은 좀 솔라나랑 비슷한 차트예요. 근데 솔라나보다 좀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뭐 비슷하네. 얘도 지지선을 안 깼어요. 여기서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고 잘 딛고 그리고 솔라나랑은 다르게 솔라나는 이렇게 가다가 급락을 했어요. 여기에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얘는 상당히 불리시한 패턴으로 비트코인하고 차트가 비슷하죠. 그러네요. 비트코인하고 차트가 비슷한데 지금 저항선이라든지 모브먼트 최근 모브먼트는 솔라나랑 더 가깝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트코인이 이게 5만 9천 달러라고 치면은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 일단 패턴 자체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도 있고 비체인 한번 검색해. 티커가 지금 뭐였죠? VET입니다. VET. 비체인이 같이 뭐 홍콩이라든지 중화권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코인이고 온톨로지라든지 최근에 홍콩 ETF 관련 주로 수혜 주로 많이 떴었는데 그중에 하나로 얘기가 남고 있는데 온톨로지라는 빠졌어요. 근데 비체인은 보니까 빠졌다가 다시 올랐네요. 네. 그런 움직임 그리고 저항선을 충분히 지지선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비체인 와 이렇게 아시아권 코인은 잘 추천 안 하시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좀 높으면 다 관심 있게 보는 편이라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을 좀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좀 줄여가면서 반등하겠다. 죽이면서 올라갔을 때 좀 크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최소 목표값은 0.9달러 정도. 지금 얼마죠? 지금 0.4달러입니다. 2배 이상 2배 이상 100%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비체인인데 뭐 저희가 이제 주목하자는 거는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항상 말씀해 주시면 고영비 애널리스트가 바이비트 글로벌 2위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아껴놓고 있던 간식을 하나씩 꺼내놓고 계신 건데 비체인 너무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자 여러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미 부연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모양은 현재 차트로는 참 좋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 하다라는 내용으로 VET요? VET VET 비체인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LE님이 이더리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더리움 아까 한번 많이 했습니다. 앞에 돌려보시면 이더리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지 봐달라는 우뚜리님이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니어 프로토콜 말씀하시는 분인데 뭐가 좋겠습니까? 도지 먼저 볼까요? 도지 도지 프로토콜이래 도지가 이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도지와 시바이누가 상당한 상승률을 보였죠. 100% 이상을 보였었고 지금도 그것이 유지되 나름 유지되는 그런 모습인데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이 오를 때 같이 올라주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거는 도지랑 리플이랑 그리고 다른 이제 메이저 코인들을 번갈아가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성상 도지나 리플 같은 경우가 상승장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 차트는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하락주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켜줬어요. 급락을 하고 나서도 딱 말아올리면서 이 위에서 계속 마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좀 행보를 하다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상승장의 시작은 리플이나 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둘 중 어느 게 될지 둘이 같이 오르진 못할 거예요. 시가총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는 와중에 솔라나 같은 애들은 천천히 그냥 하루에 2% 3%씩 올라가는 거고 얘네는 이제 하루에 20% 30% 50%까지도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특성상 도지 시바이누 뭐 이렇게 밈코인이라고 하지만 시청으로 봤을 때는 10위권 안에 있잖아요. 엄청 큰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브먼트가 좀 약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상승률은 그 안에서는 상당히 좋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도지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양새는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도지 또 도지가 이제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바이비트 투자 대회 본인은 대회인지 모르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때 도지가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도지를 많이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종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 정도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좀 피곤하신 분 에이다 요청하신 분 계시네요. 에이다랑 막판으로 니어 프로토콜 하나 보고 깔끔하게 끝내죠. 에이다 뭐라고 쓰지 에이다랑 니어 에이다 말씀하셨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보시면 이 지지선이 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왔어요. 네. 밀렸군요. 지금 사실 분명히 이제 비트가 오르면 뭐 이렇게 뚫고 올라가겠지만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사실 투자 이거를 이제 진입하시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물론 뭐 얘도 따라 오르겠지만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힘이 좀 많이 약하다. 다른 제 앞서 본 애들에 비해서 저항선이 분명하다. 오히려 리플에 비해서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리플이 차라리 낫다. 네. 일단은 지지선을 너무 이렇게 좀 깨고 내려와가지고 그러네요. 박스가 너무 완연하게 밑으로 뚫렸기 때문에 쏟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상승하겠습니다만 저 정도 이 에이다의 상황에서 상승할 경우는 다른 건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이 지지선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메인 지지선을 깨고 내려와서 상승 추세를 깨지 않기 위한 마지막 지지선에서 보통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코인들은 장중에 내려왔다가 1봉 마감을 할 때 다 이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에이다는 그것도 실패를 했거든요. 이게 뭐 나중에 봤을 때 크게 오르면 이런 게 좀 골파기나 개미 털기의 무비행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걸 예상하는 거는 사실 저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주의하는 게 좋다. 좋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요 코인으로 많이 오랫동안 장기간 주목받았었는데 최근에 조금 시장에 관심이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이고 초기 투자자분들이 에이다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선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현재로서 차트는 예쁘지는 않다. 그래서 에이다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에이다가 오르면 사실 다른 주목받는 코인들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니어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니어까지만 보고 오늘 AM 매니지먼트와 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마무리를 할게요. 시장 상황이 막 뭐랄까 지금 회복이 많이 됐지만 좋다고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고 조금 추이를 하루 이틀은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말을 저희가 신나게 하기도 하기도 좀 애매하고 너무 침체되어 있기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뉴스 저희 블록미디어 텔레그램과 사이트를 통해서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니어 얘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지선을 지켜줬죠. 얘도 힘이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도 죄송합니다. 일단 반등도 세게 나온 것 같고 이쪽에 이제 추세가 걸리는 것 같아요. 하락 추세가. 여기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마 이렇게 좀 저항을 받고 나면은 얘도 좀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좋다. 니어 프로토콜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니어 프로토콜은 일단은 내러티브나 생태계 자체를 잘 구성하고 있는 주목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홍콩에서도 니어 프로토콜이 부스를 상당히 예쁘게 잘 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어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지금 차트로만 봐도 보참이 좀 있습니다만 그 움직임을 되게 순행하면서 잘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에이다 보면서 이 지지선을 장중에 이탈을 하지만 말아올리잖아요. 딱 그 마감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 나 이거 좋은 차트 만들고 있어 빨리 사 빨리 사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힘이 이런 게 좋다는 거고 급락은 있었지만 말아올려줄 수 있는 이런 차트가 좋은 거고 에이다랑 대비를 비교를 좀 해보면서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이다 기습 비난을 하시는 고연빈의 너리스트 니어를 보면 차트로는 목표가가 보이나요? 지금 뭐 엘리님이 물어보시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얘는 죄송합니다. 맥북 처음 쓰시는 거 쓰시는지 일단 여기가 일단 1차적인 저항이라 여기가 가장 센 저항이거든요. 여기를 뚫으면 여기가 일단 1차고 예 12달러 여기가 1차지만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언덕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산이고 여기는 언덕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경고점까지 여기를 일단 돌파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1차적인 저항선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군요. 네. 그래서 여기를 뚫게 되면 그게 지금 단순히 뭐 타기가가 얼마다 이렇게 하기엔 좀 애매하고 1차적인 저항이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뚫어내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상단에 많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니어 프로토콜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대를 지금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저항선의 상단은 일단 상단은 9달러고요. 9달러 그리고 그 다음이 한 13달러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9달러까지 저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테스트하고 다시 만약에 얘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테스트를 한다면 다시 올라와주면 또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비비고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얘는 중장기적으로도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니어 프로토콜이 현재까지는 모양새가 상당히 좋고 저항선도 뚜렷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뚫고 난 다음에 상승폭도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L.E.님이 말씀하신 네. 리님이지 리님이 말씀하신 이 프로토콜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현재 아나운서 앞에서 뉴스 점검까지 해봤고 뒤에는 AM 매니지먼트의 고영빈 애널리스트와 차트 분석까지 해봤는데 네. 조금 장세가 한 2, 3주간 혼란스러웠는데 그래도 좀 정리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아. 어떤 소감이 들어요? 트레이딩 하실 때 저는 이제 좀 지루하겠구나 이제 앞으로 지루한 장세가 좀 이어지겠군요. 네. 아마 당분간은 계속 급락했기 때문에 이전에 변동성을 좀 주겠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변동성을 죽이는 흐름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좀 지루하겠구나 뭐 다른 할 걸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캠핑 접으셨으니까 접지는 않았습니다. 캠핑 가지 마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딱 좋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좋은 주목할 만한 것들 재미있는 이야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11시 반에 시작되는 AM 리포트 라이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벌써 1시간 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피곤하시니까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오진석이었고요. AM 고영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